아무래도 자기가 약하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한테 경계도 심하고요. 사람에게 터치라든가 가까이 가는 것 자체를 경계하는 그런 성격으로 자라게 되더라고요. 오랜 시간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는 녀석을 위해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. 바로 소원 씨 커플이 누렁이를 데려온 건데요. 둘이 엄청 오래 붙어있었고 엄청 많이 의지했어서 서로 알아보지 않을까요? 그러게요. 시간이 꽤 흘렀지만 누렁이와 형제가 서로를 알아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. 애거든요. 소원 씨도 새끼 떼 보고 처음이죠. 애가 좀 크긴 컸는데. 누렁이와 늘 함께 다니던 그 작던 녀석이 이렇게나 컸을 줄. 그리고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. 다시 만난 건 정말 기적이죠. 아직은 어리둥절해하는 누렁이를 형제가 있는 방으로 조심스럽게 데리고 들어가 봅니다. 과연 둘은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? 하지만 누렁이 형제의 얼굴에는 두려움만 가득하고. 누렁이 역시 지금 이 상황이 몹시 당황스러워 보이는데요. 사람이 모두 빠지고 둘만 남겨졌는데도 둘 사이의 거리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습니다. 6개월이라는 시간이 만든 마음의 거리가 이토록 먼 걸까요.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둘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직원분이 나섰습니다. 혹시 가까이에서 냄새를 맡는다면 서로를 기억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인데요. 아이고. 그런데 잔뜩 얼어서는 눈도 마주치려 하지 않는 두 녀석. 어어. 야, 알아볼 만도 한데. 지난 겨울 서로에겐 전부나 다름없었던 존재가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도 마치 낯선 이를 만난 것처럼 긴장감만 맴도는 이 순간이. 왜 이렇게 안타까운 걸까요. 너무 안쓰럽다. 너무 쌍둥이 같은 녀석들이야. 차가운 길 위를 떠돌면서도 둘이기에 서로를 의지하며 버텨왔을 녀석들인데. 그때의 기억을 되돌리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많이 흘러버린 걸까요. 저한테 이제 마지막 기억은 쟤네 둘이 엄청 쫄쫄 따라다니고 아파트 막 돌아다니고 이랬던 기억이 남아 있었으니까. 마음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. 그렇죠. 음, 그러게요. 이유도 모른 채 헤어져야 했고 그렇게 반년 동안 각자의 시간을 살아온 둘은 기적처럼 다시 만났습니다. 안 나게 됐지만 떨어져지는 시간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. 아쉽게도 누렁이와 형제의 첫 만남은 이렇게 끝이 났는데요. 아쉽게도 누렁이와 형제의 첫 만남은 이렇게 끝이 났는데요. 아쉽게도 누렁이와 형제의 첫 만남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.